다정한 프렌디 없어? 다정한 프렌디 프렌디는 맞죠? 프렌디는 양보를 잘해 프렌디는 라이온이랑 친해 프렌디는 무척 다정한 아이였어요 모든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죠 아이들도 프렌디와 친구가 되는 걸 좋아했고요 어느 날 프렌디네 반에 새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이름은 블랑카였는데 부끄럼을 많이 타는 것 같았어요 프렌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럼 블랑카가 좋아할 거야 쉬는 시간에 프렌디는 블랑카한테 갔어요 블랑카는 혼자 있었죠 프렌디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는 프렌디야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블랑카는 당황해서 깨? 하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프렌디는 풀이 죽었어요 블랑카는 프렌디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얼마 뒤 프렌디가 블랑카에게 사탕을 주었어요 하지만 블랑카는 여전히 당황하는 것 같았죠 블랑카의 말에 프렌디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사탕이야 아미고가 아니고 아미고 아니야? 블랑카가 묻자 프렌디가 대답했어요 응 아미고가 아니야 엄마 진짜 프렌디랑 블랑카는 그러자 블랑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어요 체육 시간에 프렌디는 블랑카한테 같은 편이 되자고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프렌디와 같은 편이 되고 싶어 했죠 블랑카가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프렌디는 블랑카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었어요 너 나랑 친구할래? 블랑카가 조금 놀라는 것 같더니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미고? 블랑카는 또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어요 저녁을 먹을 때 프렌디가 아무 말이 없자 엄마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프렌디가 시무룩하게 대답했어요 블랑카가 나랑 친구가 되기 싫은가봐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블랑카도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을 거야 아마 다른 나라에 와서 사니까 낯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블랑카는 자꾸 아미고 아미고 그러기만 해요 프렌디의 말에 엄마 아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거봐 블랑카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거야 아미고는 에스파니아 말로 친구라는 뜻이거든 프렌디는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아무도 나한테 블랑카가 에스파니아에서 왔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시, 부에노, 그라시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체육 시간에 블랑카한테 같은 편이 되자고 했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알려주었어요 그건 에스파니아 말로 응, 좋아, 고마워 라는 뜻이야 아빠는 프렌디에게 에스파니아 말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어요 hola, hola 는 안녕 이란 뜻이고요 bienvenito 는 환영해라는 뜻이었죠 이튿날 프렌디는 블랑카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아침 일찍 학교에 갔어요 블랑카는 운동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프렌디가 hola 하고 인사했어요 그런 다음 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죠 yo me llamo 프렌디 내 이름은 프렌디야 블랑카도 빙긋 웃으며 yo me llamo 블랑카 하고 자기를 가리켰어요 프렌디가 말했어요 bienvenito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그러자 블랑카가 말했어요 muchas gracias 고마워 프렌디가 말하자 블랑카도 따라했어요 고마워 이제 프렌디와 블랑카는 단짝이 되었어요 프렌디와 블랑카는 서로 자기 나라 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뒤로 프렌디와 블랑카는 둘도 없는 아미고가 되었답니다 hola gracias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